52번의 요요 끝에 인생 최저 몸무게를 찍은 김벌레 현재 모습이다. 미안. 일단 두 가지만 빠르게 전달할게. 사실 활동을 중단한다는 영상을 올릴 때 이미 모든 감량이 끝나있었다. 저렇게 올려두고 님들 반응을 보니 재밌더라. 응원하는 분들도 있고, 비난하는 분들도 있고, 올 때 밀어나가져라한 색 친구들도 있고. 2021년 1월 1일부터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. 시작의 이유는 자다가 컥 하고 숨이 막힌 적이 있다. 살이 쪄서. 근데 30년 동안 우물쭈물 그 어떤 것도 해내지 못하는 의지력으로는 혼자 해낼 수가 없겠다고 판단했고, 그래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. 그래서 뭐 한 번도 본 적 없는 님들이 운동 피드백해주고, 지랄해주고, 격려해주고, 거기에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다.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라는 기분보다는 니들이랑 같이 버스 타고 재밌게 여행가는 기분이었음. 자,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내가 살을 빼야 할 이유가 있다. 어떤 이유든 상관없습니다. 두 번째, 이때까지 노력했으나 반복되는 실패를 했고, 포기 직전이다. 세번째, 그럼에도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. 면? 니가 한번 여기 나와볼래. 모집요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 바랍니다. 맞습니다. 모집요강에 대한 조 합사